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경남에서만 25곳이나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사라질 처제도였습니다. KNN 김동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어령군의 칠곡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922년 문을 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초등학교입니다. 교육뿐 아니라 지역민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상징성을 지닌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신입생이 1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1명의 신입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입학생이 아예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학기 전교생 수는 22명. 이제는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올라가는 2학년이 1명인 상황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또 입학할 대상아이도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올해 입학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5곳이나 됩니다. 지난해 신입생이 없었던 학교 18곳에서 1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학교만 15곳입니다. 통폐합 논의 대상인 재학생 20명 미만의 초등학교는 분교 포함 60곳, 중학교는 14곳입니다. 신입생이 사라지는 학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통폐합과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 역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전교생 파악 1-2였어요.